너 맵다 이거는. 이걸로 하면 안 돼. 이건 좀 너무 했어요. 이건 뭐 일단 박혀야지. 네,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솔직히 이 정도씩 이제는 그냥 뒷타워도 돼, 그치? 이만한 거 깨요. 진짜 그래, 그거부터 진짜 안 들었어. 네, 오케이. 오케이. 따뜻한 거? 그렇지. 거기가 우리 베이스 캠프야? 여기? 어. 야, 이거 도움이 되네. 티켓 갔다가. 오케이. 오케이. 준비하고 내려와요. 준비하고 내려와요. 하고 가려고 하는데. 아직 괜찮아. 준비하고 내려와요. 응, 알았어. 안 입어줘. 빨리 준비하고 내려와요. 우연히 깨우러 갈게. 저기, 잠깐만. 이렇게 하면 좋지. 뭐야? 이렇게, 이렇게. 어깨. 이게 뭐야? 좀 친구 같은데? 이게 부부야? 부부는 사실 이거 자체도 안 가지지 않아요? 안 해. 현실 부분은 이거 자체도 안 해. 여기서는 좀 행복하게 보여줘야 돼. 여기서는 해야 돼. 아침부터 이쁘네. 노영원 박사님은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? 그럼요. 아니요? 없기는 뭘 없어.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는데. 그건 모를걸. 뭐라는 거야? 진짜. 야. 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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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니까 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? 자아. 너 그럴 수 있겠다. 앞에 뚫나게 앉아있는 건. 야 오랜만에 그 가족이 아침 식사이면 좋겠다. 야 오랜만에 그 가족이 아침 식사이면 좋겠다. 주변에서 축하한다고 난리들이 많고. 기효보거. 금세 사랑에 빠져. 금세 사랑에 빠져. 금세 사랑에 빠져. 마요 사랑에 빠져. 은향이 이렇게 해가. 은수저 은수저 이런 식으로. 별다들. 별다들. 별 말을 다 죽이네. 별다들이. 별다 졸이네. 별말을 다 졸이네? 별다 졸이네. 재진 씨 덕분이죠. 재건한다는 그 수술이 어렵죠. 죄송해요. 재건 수술이 어렵네. 재건한다는 그 수술이 어렵네. 재건 수술이 아무나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잖아요. 나도 보내주면 안 돼? 도연아, 너 아주 소희한테 푹 빠졌구나. 소희 누나?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금산빵 거야? 글쎄. 넌 누굴 닮아서 웃냐? 도연아, 도연아. 얘도 웃기 시작해. 도연이가 앞에서 웃는다니까요. 도연아, 도연아 예상에 오는 줄 알았는데 도연아, 지옥아. 승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. 도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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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연아. 죄송해요. 다음에 뵐게요. 아.. 됐나요? 조명태에요? 그럼 여기요. 위에서까지만 주시면 돼요. 안 오면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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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위에서 옮겨서 진짜. 사이. 사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